신동한테 엉덩이 싸다고 맞기 신동한테 엉덩이 싸다고 맞기 엉덩이 싸다고 맞기 엉덩이 싸다고 맞기 이거는 괜찮잖아 가볍게 때릴게요 얼마 전에 종국이 형한테 딱밤 맞고 어떻게 딱밤으로 해야 돼 살살 때릴게요 찰지게 아니 바지가 너무 얇아 나 바지 너무 예뻐 여름바지 아니야? 나 여름바지야 야 마바지야 형 뜨거워 이렇게 가야지 근데 희철이가 작전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쳐서 이게 초록색이 일로울 확률이 높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일단 여기 보고 와야지 작전 부리 너도 돼 그냥 너도 돼 나가면 안 되잖아 또 짧아 동혜 휴대폰에 저장된 멤버들 흑역사 영상 한 개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우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동혜씨 핸드폰 봐봐요 대신 애니티맨만 해야지 뭐 하실걸? 얘 핸드폰 제일 위험하는 거구나 너무 많아 제가 동혜씨 휴대폰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흑역사 폴더가 있을걸 저요? 뭐지 한번 볼게요 즐겨찾기를 300개를 해놨습니다 300개를 해놨습니다 300개를 해놨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되죠? 이거 어때요? 영상 영상이야 뭐야 뭐야 아니야 이거 이거 놓고는 안 웃기지 아니야 신동이가 콘서트장에서 다운펌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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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